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면은 일단은 한 분은 구경하고 오셨다고 그러고 세 분이서 한 판씩만 칠까요 여러분? 한 판씩만? 2대2는 너무 오래 걸려요 팀전으로요? 팀전으로 하라고? 아 아까 저분 어디 갔었지? 화장실 가셨어요? 아까 킹터쿤 아 진짜요? 아 세 분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러면은요 저에게 팀전으로 쳐요 팀전으로 치는데 이긴팀 이긴팀 starsも10만원이고 팀전은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팀전은 오래 걸려서 다마를 낮출게요 다마를 낮출게요 다마를 낮출게요 네 아아 네네네네네 안 넣었네? 네네네네네네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방송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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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할게요. 네. 네, 시간은 아픈데. 네, 나와. 가자. 네, 어떻게 조절해요? 딱 띄는 거야? 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좀 긴장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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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전으로 할게요, 여러분. 괜찮죠, 팀전으로? 팀전으로 하는데, 팀전으로 하는데 저 빠지고 1대1대1 우승자 하라고요? 네. 여기 가봐. 아, 그러면 시청자분들끼리 붙으라고요? 시청자분들끼리? 네. 저는, 저는... 그러면 저는 중계라고 하기보다는 방해, 방해할까요? 저는? 방해 찬스. 아, 제노 오빠 안녕? 아, 제노 오빠 안녕? 아, 진짜?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아, 나는 치지 말라고? 아, 나는 치지 말라고? 아, 나는 치지 말라고? 네, 나는 치지 말라고. 이거, 나는 치지 말라고. 쟤 말아야자. 하나에 ц이 말아ある 것 같아. 서는 이 치지 말라고. 자는 치지 말라고. 나는 치지 말라고. 내가 오는 치지 말라고. 또 이러고 나라에 런거는. 와이드지 말라고. 제 rating الك japans cr- 일단은 그냥 팀전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팀전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팀전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1대1대1 알겠어 1대1대1 준비하시면 돼요 몇이세요 두 분? 300 다른 분은? 무슨 300이거든요 300이긴 300이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1대1대1이랑 해가지고 1대1대1로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저랑 붙는거에요 1등이 저랑 붙는거 아시겠죠? 1등이 저랑 붙는건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150 150 150 오래 걸리니까 알다움만 할게요 쿠션 빼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분은 몇 치시는거에요? 저분은 몇 치시는거에요? 저분은 몇 치시는거에요? 1300 치요 150 넣고 셋 다 세 분 다 150 넣고 세 분이서 치시는데 1등 되신 분 저랑 치시는거에요? 1등이 저랑 치시는거에요 몇 장가오고 있어요 몇 장가오고 있어요 초구멍 너무 시켜줘요? 네 세멸이 치면 그냥 뿌리는거에요 뿌려요? 그럼 제가 뿌릴게요 네 할게요 가위바위보여야되지 않아요? 가위바위보여야되지 않아요? 가위바위보여야되지 않아요? 가위바위보여야되지 않아요? 네 시청자 분들한테 한 분씩 이름만 말씀 드려도 되요? 괜찮아요? 네 어디사는 누구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양재사는 안병현입니다 안병현씨 몇살이세요? 24살이요 아 24살 안병현씨입니다 그리고 몇살 어디사세요? 저 한남동사는 21살이요 안남동사시는 한남동이요 안남동이요 한남동이요 한남동사시는 21살? 21살이시고 이름은 혹시 말 안해주세요? 아 해주세요 김연준이요 김연준 김연준씨 그리고 네 해주세요 실림사는 이정호입니다 실림사는 이정호씨 네 몇살이세요? 28살이요 아 진짜요? 아 알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가위바위보여야되지 않아요? 안내문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보 1등 2등 아 1등 2등 3등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신분 저와칩니다 여러분 첫번째 곰 얇게 정략적으로 잘 되었고요 알다마맛이에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아니에요 아 근데 혹시 뭐 치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 찼지는 못하겠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해? 아 죄송한데 잠시만요 치셨어요? 아니요 아 그래요? 아 아니 이럴때 약간 선수들도 이렇게 빨리 해버려서 아 어 그거 뭐지? 아 빡이세요? 네 빡이십니다 여러분 몇개 치었죠? 몇개 치고 빡 하셨죠? 3개 3개인가 4개 치고 치시고 빡 했다고 하시는데 3개 치고 빡 해서 2개래요 3개 치고 빡 해서 2개래요 2개 치고 되죠 지마님 어디 가셨지? 아 너무 감사한데 큰일로 나가신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오 화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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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제대 소리가 완전 소리가 완전 확실하게 피부났죠? 하나 치실거에요 두번타자 2번 타자 세번째 부류는 아 사도 못 치셨구요 안타깝습니다 아 설마 이렇게까지 뒤를 보신 건가요? 하나 둘 여러분들 저한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당구 분들 많이 있으세요 이 분들은 저랑 진짜 뜨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뜨시려고 오시는 분들만 욕하는 거 허용하겠습니다 저랑 광고 뜨셨던 분만 저 이기신 분만 욕하는 거 허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아우 까비 이게 생각보다 지마님 이거 여기 치시면 제가 계산해드려요 여기 치셔야 돼요 아니 근데 오셨는데 너무 죄송해서 아 정말요? 아 죄송해서 어떡하지 아 나 오늘 너무 많이 찾아오셨어요 죄송해서 어떡해 아 저는 놓치셨습니다 암포크 아 저 이기공 맞죠? 네 아 거진똥청에 있었는데 아 똥청이라고 하면 안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한국말로 구석 아 구석에 있었는데 거진똥청에 있던 동이였는데 맛있게 드세요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못해서 마이너스 되셨습니다 정말 최고시네요 첫번째 마이너 득점 쩔쩔다 내장 쩔쩔다 쩔어 둘 투개 쩔쩔지만 빡을 끝내 빡을 냅니다 하나요? 본이군요 하나 1, 2,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재 마이너스로 달리고 계시는 현재 마이너스분 다시 돌려놓을 것인가 집중하시는 오? 좋아요 첫번째 득점입니다 하나 까비 하나 치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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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채웠대요? 그러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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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저의 초크를 바르고 계시는 악헬 오오 오오 오 오 오오 다섯개 오오 오 오 6개 아 여섯 개가 없어졌어요? 여섯 개요 한 일곱 개 치는다 여섯 개 맞죠 여러분? 일곱 개는 좀 까먹어 치셨다는데? 여섯 개요? 네 맞아요 이게 이렇게 잘 치시면 바로 뒷부분이 약간 주먹 드실 수도 있어 오늘의 재미를 담당하고 계시는 여섯 개요? 아 네 맞아요 맞은 건 뭐야? 맞았죠? 맞은 거예요? 맞았죠? 맞았나요 여러분? 맞았나요? 아 맞았어요 맞았어요 사람들이 진짜 재미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나 하나 어? 아니였다고? 맞았다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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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시청자분들이 제일 모자 쓰신 분을 저요? 네 기대를 많이 하세요 시청자분들이 아 저 기대 없나요? 네 죄송하지만 네 없어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기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 나오셨습니다 아 아 빵 아니었어요 빵 아니었어요 빵 아니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이런 아 생각났다 본입니다 아 담아도 300이고 빛도 320 하하하하 마이너스되겠네요 이러다가 하하하하 아 진짜 맞았으면 쩔었는데 진짜 아니 너 안 닦으셨어요 아 제가 닦아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아 닦을게요 아 지금 닦을게요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근데 이게 좀 더 맛있어요 네 와 두 개씩이 먹자 어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응 아 어 하지만 에 아 와 고춧가루 5개 진짜 맛있어요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하셔야 돼요 순대가 헷갈려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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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대를 접으시지 않으신 분이시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신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신다. 와, 쩌웠다. 역시 너를 이용했어요, 여러분. 저분 웃기시다고? 가야씨를 모으기를 하셨죠? 공 모으기 하겠습니다. 3개, 3개죠? 여러분, 3개요? 4개. 5개. 브론토님 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론토님 50개 고맙습니다. 브론토님 50개 고맙습니다. 친구분이세요? 나는 그래서 만나면. 아, 진짜요? 지금 여긴 친밍까지 사진을 모으고 있어요. 아, 진짜요? 5개. 5개 치셨죠? 아, 친구분 넣으셨구나. 아, 학교가 10개 고맙습니다. 하나. 끝났는데. 끝났어요? 아, 1등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그래도. 아, 잘 치셨는데. 몇 개나 가셨어요? 3개. 아, 3개. 3개랑 하나 차이였어요? 몇 개 차이 안났네. 그러면,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지? 저요. 아, 맞아요? 아, 그러면 어차피 마크가 없네. 어차피 이게. 맞죠? 아, 네. 아, 네. 마크 치세요. 아, 맞아. 죄송합니다. 아, 마크 치세요. 아, 죄송합니다. 남았는데. 네, 네. 한 30개. 아, 아직 15개 남으셨어요. 15점 시작해서 아직 15개 남으셨습니다.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사월이 마크 있다고 안하셨으면 더 멋있었을텐데. 마크 있다고 하셔서. 아, 그러면은. 그 뭐지? 보고 계셔도 되고 치고 계셔도 돼요. 저 리지마님이랑 같이 치고 계셔도 돼요. 네, 다 같이. 이번엔 저랑 치셔야 되고. 네. 아, 어떡해. 리지마님 어떡해요. 아, 괜찮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리지마님 저번에도 오셨단 말이야. 미안해 죽겠네. 네, 그거. 그거. 괜찮아요? 네, 예. 네.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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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